인간이 동물하고 거의 똑같은 상태에 있다가 인간과 동물이 달라지기 시작한 아주 몇 가지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인간이 지금부터 70만 년 전에 불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동물 중에서 불을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인종은 인간입니다. 이게 70만 년 전에 그래서 그 인종을 우리는 호모 에렉투스라고 해요. 호모 에렉투스라는 말은 증립 원인이죠. 서서 걷는 존재라는 뜻인데 사람이 서서 걷으니까 이 손이 자유로워진 거예요. 손이 자유로워지니까 호모 에렉투스에서 호모 하빌리스 공작인이 된 겁니다. 불을 사용하면서 인간이 자기가 이전에 생것으로 먹던 동물을 익혀서 먹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의 건강이 급속도로 좋아집니다. 다른 동물과는 달리 특별히 뇌의 크기가 이 단백질의 보충으로 상당히 커졌어요. 그러다가 3만 년 4만 년 전에 쿠석기 시대에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동물들이 인간이 등장했는데 그 인간을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그러죠.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이나 스페인의 알마티라 동굴에 보면 아주 청교한 아주 들어가는 윗근은 아주 조그만데 한 30미터 마치 미로를 따라가듯이 계속 쭉 내려가 보면 아주 찬란한 그림들이 그 당시 구석기 시대 때 빙하 시대 때 있었던 그림들이 찬란하게 펼쳐집니다. 인간이 처음으로 다른 동물과는 달리 사물을 관찰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입니다. 강아지는 자기만 더 관심이 있어요. 먹을 거 달라고 주인한테 가는 거지. 몇몇 특별한 강아지가 주인을 지키기도 하고 그렇지만 대개 배고프면 그거 달라고 주인한테 달라고 하는데 인간은 뭐냐. 다른 걸 관찰하고 주위에 대한 의식을 할 수 있는 표현을 갖게 되었다. 이거를 소위 말하면 예술이라고 합니다. 예술. 그러면서 이것은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니라 종교의식이었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 의견입니다. 그래서 빙하기가 끝나고 기원전 만년 전에 지금부터 신석기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람이 처음으로 농업을 발견하게 되고 길게 제가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인류가 최초로 남과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공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뭐냐. 문자입니다. 문자. 문자는 뭐냐. 남들과 약속인 거야. 오케이. 대한민국 6천만 명은 한글을 우리의 소통의 체계로 한다. 이걸 지키고자 하는 마음.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이 빚어낸 최고의 문화상품이 바로 뭐냐. 이게 문자라는 겁니다. 문자. 그리고 문자가 소통되는 가상적인 공간을 뭐라고 그러냐. 도시라고 한다. 도시. 그래서 우리가 문명이라고 그러면 시블라이제이션 하면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문자와 도시인 겁니다. 이것이 이집트에서는 기원전 3100년 그전까지는 글자를 아무도 쓰지 못했어요. 낙서만 했지. 낙서하고 문자하고는 다른 거예요. 낙서는 자기 혼자 쓰는 거고 이전에 돌에 그린 글자들도 있어. 이걸 페트로그래프라고 했는데 그런 세계 어디 다 빙악의 시대도 다 발견됐지만 문자. 한 도시가 집중적으로 소통의 체계로 등장하는 그거는 이집트에서 3100년 처음 등장한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인간의 문명이 이렇게 가다 갑자기 띈 거예요. 문자가. 기원전 3100년. 그것이 메소포테면 200년이 앞섭니다. 기원전 3300년. 그렇죠. 그리고 현재 이란. 여기를 엘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기원전 3100년에 등장해요. 세계 어디서도 이런 문자가 등장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을 문명이 맨 처음 시작된 지역이라고 해서 이것을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탈 클라산트라는 거죠. 이게 시카고 대학의 유명한 이집트 고고학자인 제임스 헨리 브레스티드가 만들어내는 용어입니다. 비옥한 초승달. 여러분 코아상 아시죠? 과자 먹는 거. 똑같이 생겼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문명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 과목에서 다를 축의 시대는 뭐냐. 이 문명시대가 오면서 새로운 형태의 동서양에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정신혁명입니다. 이거를 만들어낸 사람은 칼 야스퍼스라는 독일 철학자가 만들어냈고 이 독일 철학자는 기원전 9세기에서 2세기까지 동서양에 일어난 일련의 문화운동 그 벨트 그 시대를 축의시대 악센사이트 age of axis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축의시대. 이 축의시대 동서양에 일어난 이 축의시대는 그리스와 이스라엘과 인도와 이란과 중국에 일어났는데 여기에는 모두 다 뭐를 갖고 있느냐. 아주 오랫동안 구석기 시대 때 신석기 시대 때 인간이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던 정수 같은 얘기를 모은 책들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이런 책들을 뭐라고 그러냐. 그런 책들을 우리는 경전이라고 한다 이거죠. 경전. 그렇죠. 이 경전이란 말이 보세요. 이 실사자를 쓰고 책전자를 쓰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전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말은 맨 처음에 이 개념을 만든 사람은 누가 만들었냐면 인도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인도. 인도 사람들은 이 책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수투라라고 말했어요. 수투라. 수투라면 이 단어도 아주 중요한 인도 유럽어 어근인 수에서 왔어요. 수투라는 말이 뭐냐. 묶다라는 뜻이야. 묶다. 여러분 수잉 아시죠. 수잉. 그래서 묶여진 것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불교 경전을 우리는 여기가 이제 두 개가 완전 통화가 돼서 그렇죠. 수투라 그러죠. 수투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 수투라가 중국어로 번역되면서 이게 경전이다. 그래서 이 묶는다는 것 때문에 여기에 이 실사자가 들어갔다. 이렇게 써있어요. 이렇게 특별한 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사상의 특별한 책을 맡아서 묶은 거다. 그래서 경전입니다. 경전. 이 경전은 특별히 종교에서 쓰는 책들을 또 경전이라고 하죠. 경전.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도 이 경전을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캐논이라고 했어요. 캐논. 이 캐논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자란 뜻입니다.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캐논 하면 그렇죠. 디지털 카메라 생각나시죠. 캐논. 디지털 카메라 그런 거 아니고 이 캐논은 사실은 그리스에서 일련의 기준이 되는 삶을 통찰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예지나 이런 것들을 캐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어로 카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카논. 거기서 캐논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의 그 단어가 사실은 히브리어에서 왔어요. 히브리어. 고전 히브리어의 어떤 단어를 번역한데 그 단어가 까네라는 단어예요. 까네. 까네라는 거는 갈대자입니다. 갈대가 있어요. 갈대가 아주 키. 뭐 2미터 3미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자에다가 눈금을 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거를 잴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을 까네 캐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책들을 그리스나 이스라엘에서 인간의 삶의 표진이 되는 책들. 그렇죠. 이거를 캐논이라고 했다. 경전.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아주 뭐 매일매일 수천 권, 수만 권의 책이 나오는데 막 수백만 권 중에서 한 권을 고전이라고 하고 고전은 수만 권은 수십만 권의 고전 중에서 아주 특별한 책들. 그래서 이거는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책들을 경전이라고 합니다. 17억 인구인 그런 이슬람 교도들이 믿는 그런 경전을 꼬란이라고 하고 그렇죠. 거의 15억 인구가 되는 크리스천들이 믿는 그 경전을 바이블이라고 하고 그렇죠. 불교인들이 아주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책들을 불경이라고 하고 전부 이 캐논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캐논이 발생하게 된 아주 초기에 기원전 10세기에서 한 9세기까지 이 동서양의 어떤 책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때 이 책들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상황 그 상황을 뭐라고 그러냐면 의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구의 시대와 의뢰 이런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해요.